우리 하나님의 말씀 10편 7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3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봉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제가 먼저 1절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므로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살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대로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그의 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결국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사벳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사벳이 누구냐면 다위랑 시대에 그 성가, 요새 말하면 성가대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성가대 대장의 그 위치에 있던 그 아사비 시를 쓴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신다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선을 행하신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정결치 아니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거로 가득 차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비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죠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의 심인데 내가 실족할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설명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지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 갈등 속에서요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께 죄를 질 뻔하였다 내 걸음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넘어질 뻔했다 그걸 왜냐? 이상하게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저게 벌을 받아야 마음이 시원하고요 저게 잘못돼야 그래야 내가 맞다 싶을 텐데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러워한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요 아 부럽다 저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휴 저거 예수도 안 믿고 저거 불신자인데 잘 살고 아 쟤네들 잘 되니까 아 부럽다야 이게 이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 사실 세상이 말하는 진실 이걸 보면서 아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걸 진짜 모르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정말 굉장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길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못할 뻔했다 지금 세상을 봐도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를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 부럽다 저거 처음 이게 말이 돼? 나는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모양 이 꼬리인데 저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세상 말대로 번개를 좀 쳐가지고 한 대씩 이렇게 맞히면 속도 시원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막 이럴 텐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은히 가다가 번개를 맞는 것 같고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4절입니다 저희는 죽는데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죽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의인들은 죽는데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의인들은 순결당하고 비참하게 찢겨죽고 불태워죽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죽고 있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죽어 죽는데 아무 고통도 없이 나이 들어가서 어젯밤에 누구 죽었대 그냥 잠자다가 조용히 죽었대 너무 편하게 죽는 것 같은 그 힘이 건강하며 아프지도 않아 이것들이 아프지도 않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악인들을 보니까 그저 부러운 것 투성이라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보니까 야 이건 도대체 뭐지? 라고 그 갈등 속에서 아삽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 거야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래 저 사람들은 원래 마음이 착하고 원래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저 육신적인 축복이 오면 아 저 사람은 참 의인인가 봐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봐 라는 많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아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자 2절에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타인은 뭐냐 말하자면 악인 같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결한 자 같은 마음이 정결한 자 같이 어떤 일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자는 재앙이 많은데 이 악인들은 그것도 없어 모든 게 형통해 아삽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적하고 넘어질 뻔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목걸이는 원래 영광을 표현하는 거죠 목에 목걸이를 잤다면 그 사람이 가진 부기나 영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악하게 해도 너무나 잘 돼 그러니 교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막 봐라 뭐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러고 사는데도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 그 표현입니다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돌아다니며 하는 짓이 뭐냐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7절에 살찐으로 저희 눈이 소단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아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넘어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고통도 없어 얼마나 살이 쪘냐 눈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찌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8절입니다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아삽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악인 그 자체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저건 망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됨을 보고 아삽이 시험에 들고 갈등 속에 빠진 겁니다 어느 정도냐 신앙 생활이 어려울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성가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찬양하기도 힘들 정도로 성가대 대장으로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움직이는데 아 이게 힘들 정도로 야 이게 뭐지 이게 이 갈등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신앙 생활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우린 이렇게 되겠죠 눈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 왜 저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실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뭐지 교회가 뭐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많은 갈등 속에 빠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아 이거 뭐지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든데 그저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삽이 계속 얘기합니다 구절에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단위도다 저희 입이 하늘에 뒀다 혀는 땅에 두루 단위도다 그들의 오만함과 방자함과 악행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하늘도 땅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악인이 이렇게 형통을 하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 악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와 일들과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대로 다 그렇게 따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십니까 왜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과 많은 중직자들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보면서 이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참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참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네 나도 잘 해야겠다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야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 저래도 되네 아 괜찮네 하고 그대로 따라 살게 되어진 겁니다 아사비 그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실 책임이 참 많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옳고 구름의 결정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야 아니 이건 틀린 거야 아닙니다 옳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실컷 이렇게 때리면 이익이 있다 이렇게 때리면 잘 되네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것이 그 부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사다랑 메삭 아벤누고가 다니엘이 형통함에 초점을 뒀다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를 안 했어야죠 사다랑 메삭 아벤누고는 뭐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우상의 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형통함이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올 때는 아이고 저래 죽는구나 아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야 이제는 하나 죽였구나 저래 비참하게 다니엘이 죽어가는구나 뜨거운 풀무웃불 속에 던져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한 겁니다 아이고 저래 죽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 아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눈에 본 대로 자기들이 본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 살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11절입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이 어찌할냐 왜냐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이 악인이 벌을 받지 않으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봐 지금 이렇게 다 잘 두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저거 봐라 죽을 때도 저렇게 편하게 죽어 너무 살쪄서 눈이 튀어나오고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삽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삽이 보면서 그래서 악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할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오만방자 이런 오만방자 이런 오만방자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자기 스스로의 형통함과 다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우리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다 계획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봐라 잘 되지 않냐 뭐 그렇게 교회가 하고 뭘 그렇게 헌금하고 무슨 헌신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쓸 수 없어 저 열심히 하는 애들 다 망했잖아 우리를 봐라 하나님 몰라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알지 못해 지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 세상이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굳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따라갈도 된다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말하면 아마 세상이 이렇게 비웃어서는 안 되겠죠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인데 너무 평안해 항상 평안해 그리고 재물이 더해 뒤집어 얘기하면 겁니다 불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불우하지 마라 왜냐 악인이라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게 악인인 겁니다 아사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악인이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아사비 얘기합니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대도다 그런데 분명히 저것들이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죠 그래서 13절은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정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갔는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정견함을 얘기하는 거죠 본배 유목사님께서 성전 쭉 설명하시면서 물두명 설명하시면서 하신 얘기죠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하면서 우리 계속 손 씻지 않습니까? 손 소독하고 정견하는 겁니다 악인들 이런 모습을 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마음을 정의하고 내 손을 씻으면서 나의 의의를 드러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사비 실로 헛대도다 왜죠? 악인들만 잘 되고 나는 힘들잖아 악인들만 잘 되고 의인들은 계속 어렵잖아 아사비 얘기합니다 실로 헛된 것이구나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맨날 어려웠고 맨날 힘들고 이게 헛된 거구나 아사비요 이렇게까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더다 종일 재앙을 당해 그렇죠 12전에 악인은 어떻게 하죠? 항상 평안해 이 갈등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갈등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뒤집어 보자면 우리가 혹시 신자들에게 이런 갈등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이 와서 야 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알아?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돼? 그러니까요 그치? 나도 잘 모르겠어 악인들이 편안하고 잘 되고 살짝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고 재앙 가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손을 씻고 하는데도 나는 아침마다 매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는데도 모르겠어 진짜라도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나 내가 만약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자,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아사비 표현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재앙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리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자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데 마음을 정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지하다 늘 이랬는데 그런데 악인은 너무 잘 되네 이런 말을 했더라면 그렇죠?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말은 뭡니까? 언약 잡은 이 시대 언약 잡은 이때 이들에게 아, 나는 참 배반적인 일을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지금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재앙인데 야, 이거 뭐지? 이거 헛된 거네? 나는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손을 씻고 했는데 이건 헛된 거야 이거 하지마 이렇게 말했더라면 앞으로 수많은 그 언약 붙잡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들 말하자면 그 시대는 그냥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이걸 악하게 그들을 배반했을 것이다 아직도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낙심케 하였을 것이다 그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아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어쩌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니 그렇지만 자기도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일을 알까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17절 이하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악인들의 잘됨을 보고 아삽이 얘기를 한 겁니다 1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시지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죠 아 이 고난인가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의의 전에 들어가 주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 아 맞다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는데 당장은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삽이 그럽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재앙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진정한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야 이걸 못 벗어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체험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삽이 그럽니다 내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때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입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제서야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왜 주일 날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왜 주의 전에 굳이 나와서 합니까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주의 성소에 나올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비로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나니까 그래 그렇지 어찌 악인이 평안함과 어찌 악인이 잘 될 수 있으랴 어찌 의인이 늘 재앙을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든 일평생 주의 전에 나와 일평생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많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발견되어져서 아 그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참된 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에 묶여 눈에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경험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신 뜻을 깨달아 주를 바라보며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사비 깨달은 올바른 현실을 깨달아 감사하며 더욱더 예배해 하나님의 은혜에 힘쓸 여운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